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인 한솔교육희망재단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을 기부했습니다. 한솔재단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 생활, 지식백과 등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도서 345권을 기증했습니다. 재단 측은 향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 어린이집에 도서와 교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 운영업체인 한솔재단과 함께 구 보육사업에 새로운 장을 열고 보육 1번지 영등포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